알았어. 이거 진짜 너무 더운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제가 오늘 몇 개 정도 해요? 이거 그냥 되시는 대로 해보려고요. 일단 올라오셔서 하트 조금만 더 풀게요. 하트 조금만. 이렇게 해보자. 네. 죽지 않겠지. 해먹 이제 앞으로 오셔서 복부 힘으로 이렇게 높게 잡아서 쏙 앉을 수 있고 가겠습니다. 어우 느껴지 나오네. 이렇게 해서 오우! 둘, 셋! 오우 굿! 아, 됐다. 이제 귀 옆에 막 잡으셔서 엉덩이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스르르! 잠시만요. 저 불안하다. 나 맨 마지막에 내려갈래. 저도 힘든 거 같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내려갈까요? 하나, 둘, 셋! 아, 잠시만요. 나 다시 올라올래요? 잠시만요. 진짜 잠깐만. 나도 그냥 올라올게. 동생이 잠깐 올라오셔도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계세요? 왜요? 왜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내려요. 다 같이 내려가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야, 야, 야! 야! 아니에요, 여기 괜찮고. 오케이, 고! 이제 이렇게 무릎 안아주세요. 다음 동작 켜주세요, 다음 동작. 다섯 번만 호흡하고 벌써 올라오실게요. 네? 선생님, 선생님. 저 자꾸 트위스트, 트위스트, 베이비 드는데 어떡해요,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공차? 공차아! 공차아!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탕하셨어요. 엉사로 살았어요. 공차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저기 한 명 더 있어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렇게 하셔서 그냥 귀 옆에 잡으세요. 그네 한 번 타면 안 돼요? 어, 그네 한 번 타세요. 근데 그네 몇 번 타면 안 돼요? 와, 이거 된다. 여기서 근데 이거 귀 옆에 막 잡으셔서 다리 한 번 이렇게 까딱까딱 하셔서 이거 정말 좋은 동작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편한 다리부터 이렇게 해서. 네? 뭐 하신 거예요, 방금? 편한 다리부터 첫 넘기 시작. 발을 머리 뒤고. 오, 야! 될 것 같아! 간다! 저는 계속 이것만 할게요, 일단. 감을 좀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넘어가. 너무 무서워. 될 때 다리랑 몸이 가까워지면서 가야 돼요. 가까워지면. 와,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시네. 어, 무서워. 오,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야! 야! 야, 형 잘한다. 야, 형 잘한다. 야, 잘하라고! 몸 너무 눕지 않게. 야, 태연아 이거 너 할 수 있음. 차면서 엉덩이를 띄어. 몸, 몸 쪽으로 띄우셈. 오! 야, 때네! 야, 맞지? 잘한다. 엉덩이를 띄면 되네. 아니, 그게 안 돼. 나랑 형이 형. 오, 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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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휴닝이즈 뭐 하냐. 연준이즈인가 너네? 연준이즈야, 연준이즈야. 빨리 해보라고. 자꾸 당겨 살짝. 발로 차면서 이거를 한번 당겨. 끝까지 힘이 안 들어가. 반대발도 따라와야 돼요? 할 수 있어. 안 돼요. 야, 야, 휴닝이 뭐 하냐. 오케이. 가볼게요. 오케이. 할 수 있어. 이거 엉덩이만 떼면 바로 돌아가. 엉덩이가 안 떼져요. 오케이. 이제 여기다가 오른발을 그냥 쏙 집어넣어보세요. 오른발. 자세 벌써 불안한데. 미지의 고통이 아니라. 근데 쉬워요. 아플 수는 있는데. 어. 알려드릴게요. 어디에 걸리면 안 아픈지. 왼손으로 왼쪽 해먹을 잡아보실 거예요. 네. 왼손이랑 왼쪽 해먹 사이로 오른손을 꺼내요. 꺼내서 오른 해먹 잡으러 오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다리가 계속 서져 있으면 당기거든요? 무릎까지 밀어서 겨드랑이 이렇게 딱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어집지 않게 걸렸지? 조금 더 분해 해먹을. 해서 왼쪽 겨드랑이까지 넘기고 잘하셨어요. 아, 이게 이렇게 와야 돼요? 네, 왼쪽 겨드랑이 같이. 이렇게 하면 너무 아파요. 어, 선생님 이렇게 맞아요? 어, 맞아요. 잘했어. 자, 해먹을 높게 잡아보고. 오른발을 옆으로 한 번 쭉 늘려줄 거예요. 여기서 왼발 한 번 이렇게 들어올려볼게요. 아, 도뱬님 이거 맞아요? 어, 네. 맞으세요. 닭발 같아요. 거기서 이제 괜찮으면 손 한 번 열어볼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쉬러 갈게요. 오, 좋다. 와우. 저 왼발에 들어 올려서 이렇게 오른발 위에 꼬아줄 거예요. 쉬는 거예요? 어깨 걸고 이렇게 쉴 거예요. 근데 다리 안 아프세요? 어, 안 아파요. 왜냐면 아프지? 이렇게 해서요? 네, 얽고기. 그치? 쉽죠? 왼쪽 어깨 거세요. 다리 붙어요. 나만 옆구리 땡겨? 아, 허벅지. 아, 겨드라이. 뒤로 그렇게 한 번. 저 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쉬운 거랑 별개로 아픈데? 아, 약간 불균형일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왼 어깨 다시 뒤로 돌려서 겨드랑이에... 발 풀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어, 조금만, 조금만. 자, 왼 어깨 뒤로 돌려서 겨드랑이에 다시 거슬게요. 일어났죠? 그럼 왼발 이렇게 뒤로 가자. 네. 뒤로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더 돌 거예요. 더 돌아요? 네, 한 바퀴. 차려, 일어나 보세요. 아, 선생님 저 다리 져. 아, 다리, 다리. 어깨 잡아, 이렇게. 아, 다리, 다리. 아, 다리. 아, 다리. 아, 또 줘야. 야, 야, 이거 터질까? 야, 다리가! 야,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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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닥이! 다리가! 아, 안다, 안다. 자! 자! 야! 야! 다리가! 야! 야, 바닥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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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할래요! 너무, 너무 무서워요! 아... 다리 잘릴 것 같아.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아까처럼 내려오면 돼요. 왼발가락 이렇게 오른 무릎에 터치하시고, 한 손 한 손 다시 엄지 아래로 가기, 왼쪽 어깨 빼셔가지고. 무인하지 말자. 이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아, 선생님 진짜. 이거는 세 명 분량이에요. 아, 선생님 진짜. 킹컵의 후? 이렇게 나오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쉬우. 머리 앞으로 빼세요. 머리 앞으로 빼요? 네. 저 왼발 들어가려고 그랬죠? 와우! 왼발 구부려서. 왼발 구부려서. 왼발 구부려서. 어? 되게 잘하시네요. 왼발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세요. 그렇죠? 이제 왼발 뒤에서 앞으로 넘기면 그냥 풀려요. 그렇죠. 거울 쪽 나가면서 왼발 뒤에서 앞으로. 있어요. 그냥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진짜 진짜. 와 진짜 진짜. 좋은데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개운하네. 이게 근데 스트레칭이 돼서 피가 통하는 느낌은 아니라. 피를 막히게 한 다음에. 풀려서. 약간 때리다 안 맞으면. 알았다처럼. 이제 하실 동작은. 해먹이랑 해먹을. 두 개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실 거예요. 근데.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버전은. 엄청 이렇게 유연하게 허리가 훅 되셔야 되고. 하나는 이제 옮기셔야 돼요. 다리를.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네 없어요. 그러면 하늘은. 다음엔 알아볼까요? 놀이기구 좋아하시면. 저 좋아해요. 어 그러면. 이 형부터 한대요. 연준이 형 먼저 한대요. 네. 일단 1번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깨를 거쳐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꺼내서. 얼굴 이렇게 해서 슉 이렇게. 뭐야 이거 쉬워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걸 하실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다리를 넘긴다기보다는. 손만 잡아당기면 알아서 돌아가요. 돌아가요. 야 난 이거 할 거야. 멋있는 거 해야지 그래도. 그럼 일단 연준이 형이 먼저 해볼게요. 네 롤러코스터 타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1번이요. 1번 하실 거예요? 저 1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올라가요. 아 이제 뭐 천천히죠? 뭐 머리 위로 이제 엎어주실게요. 머리 집어넣으시고 손도 집어넣을게요. 이렇게요. 괄 opin술도 오 됐다. 이렇게. 이렇게. 배에 힘주시고 날아갈게요. 잘게 해서 testimony. 겨드랑이. 야야야야야 앉아 마자. 연준이 형. 야야야야 앉아 마자. 한 번 여기에 앉아볼게요. 야야야 앉아서 앉아 볼게요. 선생님 됐어요. 네, 여기서 이제 한 발 풀어서 바닥에 잡지 오, 잘하는데? 잘하는데? 자, 다음 휴닝카이 2번 하실 거예요? 일단 올라오실게요 거울 바라보시고 자, 다리를 넘기려고 하지 말고 손만 그냥 잡아당기려고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넘어 우와, 깜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엉덩이 들지 말고 고개를 들어야 멋있을 것 같아 고개를 들어야지, 허리하고 고개가 안 들어와! 야, 그래도 잘했는데? 야, 범규야 보여줘, 범규야 보여줘 야, 태현아 너 할래? 형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여드릴까요, 진짜? 어, 잘하실 것 같아요, 아까부터, 그렇죠? 손 절대 놓지 말고 꽉 당기세요 믿을게요, 그렇죠? 손 더 당기시고 당겨서 툭 그렇죠, 멀리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오, 잘하셨는데요? 근데 저, 저... 유쾌! 살려오고 싶어요 알았어요, 한 발 풀하자 유쾌! 아, 제 우쾌! 잘하셨어요? 잘한다 그지, 다음 분 오실게요 불쌍하네 너무 무서워요 자, 태현 씨 1번, 2번 저 2번으로 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거 해보고 싶네요 대목을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 다리가 훅 올라가요 너무 무서운데요? 어? 잡아드릴게요 잡아당기세요 잡아당기 Dan, 다리가 너무 당겨요 저게? 멀리 보세요 까마귀 아니야? 쟤 뭐야? 저 내리고 싶어요 한 발? 왜 이렇게 쏙? 정확히 3초야 3초 마지막 이제 오실게요 수빈이 형은 3번 없나요? 한 세 바퀴 도는 거 발 앞으로 옆으로 뒤로 해서 밟았던 거 그거 해주시고 이미 다 땄어 스무스 오 저희 플라잉 육아의 에이스입니다 다리 넘길려서 손만 잡아당겨 정말 잡아당기네요 오 이상한데요? 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로 쏠려야 되긴 해 형이 그냥 누워요 형이 그냥 누워야 돼요 한 번 할까요? 아니야 이거 해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 둘 셋 으아 이야 멋있어 아무렇지 않은 척 좋아 네 너무 재밌겠네요 아니 진짜 재밌긴 해 네 너무 그 생각하지가 못한 힘듦이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진짜 잘하시는 분 아, 그렇군요 진짜 잘하셨다 맞아? 자, 이제 선생님이 배워보는 K-POP 시간 어려운 동작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못한다 내가 국내 원탄이다 이건 다치지 않고 누가 봐도 어렵고 멋있어 보이는 동작 누가 봐도 어려워 근데 약간 쉬운데 어려워 보이는 동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긴 해요 네, 약간 원래 그런 게 진짜거든요 오! 준비 동작부터 뒤에서 우와! 마리 씨! 마리 씨 대신 선생님 한 마리에 백조같이 있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동작이 저는 어렵게 간 거고요 쉽게 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안 가는 부분 볼 수 있나요? 네 보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진짜 쉬워요 우등생만 해보는 것 같아요 어, 좋다 우등생만 해본다 우등생만 해본다 오늘 휴이가 좀 잘하지 않았나? 수빈이 형일 것 같은데 이 형이 좀 그래도 태현이가 혼자 했잖아 아, 무경이 형 혼자 막 들어왔지 태현이 진짜 잘하잖아 태현이 진짜 잘하잖아 태현이 잘하잖아 이렇게 많은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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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저희부터 뽑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수빈이 형 일단 멤버는 수빈이 형이라고 아, 수빈이 형 왜? 하여튼 형이에요 천승님이 뽑으신 우등생은 누구인가요? 수빈이 형 오, 똑같은 잘못 렛츠고 렛츠고 그럼 수빈이 형만 하면 되겠다 그렇네 예스 그러면은 어차피 중복되면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제가 한 명 뽑아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와, 다 눈 피하는 것 봐, 와 제 옆에 있는 태현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태현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아, 진짜 나 너무 떨렸어 아, 나 챙기지 말라고 진 사람 먼저 하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형, 그냥 뭘 해도 안 된 날이다 일단 올라오실 거예요, 올라오시면 오른손을 빼서 왼쪽 해먹을 잡을 거예요 오른손을 빼서 왼쪽 해먹을 잡을 거예요 그럼 왼손 뒤로 돌려, 반대쪽 해먹을 이렇게 겨드랑이를 걸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죠 네 약간의 반동만 주실 거예요 네 오른손 당겼다가 놔주세요 오른손만요? 네, 오른손만 놔주세요 이렇게 동그래로 돌아와서 얼른 오른손 반대에 잡고 이렇게 갑자기 잡았어요 네 이렇게 잡고 깨치만 하세요 선생님은 거의 안아주고 계신데 오른발은 오른발대로 왼발은 왼쪽대로 쭉 그리고 와 두시 우와 오늘 플라잉이 중국 레벨 정도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을 때 이제 거기서 하나만 오른발등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실까요? 이렇게 발등을 이렇게 예쁘게 백조가 되고 있죠 잘한다 왼손 한 번 옆으로 사이드 열어서 시선 외에 손끝 따라가주세요 그렇죠 오! 한 마리에 백조가 하 하 어떡해, 어떡해 다시 손 잡으세요 해막 잡으세요 오른손도 잡으세요 오른손도 잡으셔서 발 빼시면 아, 잠시만요 그럼 저 어디로 저 스르르르 내려오실 거예요 발 빼면 스르르르 이렇게 벨트 벌려주세요 어 네 네 너무 오른등답지 못한 추한 모습이었는데 아니, 사라졌어 아니야,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올라오세요 범규 형 뛰었다고요? 처음 디릿 와, 이거 올라가요? 형 뭉쳐서 올라오세요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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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애기 발 찬다, 발 차 아니 아니 네 왼쪽 게먹 잡으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거의 눕는다고 생각하세요 엎드리세요 뒤로 크게 돌려서 이렇게 겨드랑이에 걸 거예요 오, 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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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게 아름다워, 지금 그래, 뭐가 그 석상 같아 그 툭 놓으시면 이렇게 돌아가 오, 예 오, 예 즐기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리를 양옆으로 쭉 펴볼게 뻗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오우 오우 이제 오른손 오, 유연하신데 오, 유연하신데 오, 유연하신데 오, 왼손 한번 옆에서 오, 아름다워요 오, 앞에서 한번 교동 봐 오케이, 있었다 정신이 여기서 잘 들었을 수 있어 원래 연준이형도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절로 바뀌네요 또 연준형이 난 아까 이 친구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왔어 몸을 잘 쓰기 때문에, 이 형이 드롭 하나 하실까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럼 연준이 형이 해볼게요 드롭 이렇게 툭 그냥 떨어지는 거야 드롭도 비트 가시죠 드롭 한번 가실래요? 오셔서 이리 와요 아 다음에 갈게요 아 잠시만 오! 하네스같이 하네스 그러면 원래 막 넘기고 하는 거 아니 넘겨서 볼까요? 넘겨서 다리 옆으로 열어서 솜 오!! 왜 먹었을까요? 빨리! 형이 할 수 있어 형 이거 하면 형 이번 편 형 거예요 와 진짜 근데 안 무서워 진짜 불향력씨 형 이거 하면 형 이번 편 형 거예요 한 번만 점프 하세요 하나 둘 셋 점프 그래서 제가 여기 잘 걸어들었어요 저 이제 가실 거예요 어디 갈까요? 귀 옆에 목 참고하세요 자 이제 다리를 이렇게 두 발 다. 그 사이로 넘기지 말고 이렇게 걸어요. 잘한다 잘한다. 얼른 잠깐 올라가 볼게요. 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오 잘해. 이거 얼음이야. 어우야 어우야 내가 아파 내가. 다리 넘기는 걸로 갈까요? 아니야. 다음에 갈까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걸 보실게요. 이렇게요. 저 왼손으로. 가슴 앞으로 쭉 빼세요.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형은 이미 갇혔어. 근데 이거 내려오면 끝이에요 진짜로. 아 그래요? 그 아픈 거 끝이에요. 다리를 옆으로 쭉 빼세요. 이거 다리 모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손 놓을 거예요. 하나 둘. 놓아요? 셋 툭 놓으세요. 다리 옆으로 이거 둘 셋. 어 놓아요? 네 제가 잡고 있을게요. 하나 둘 셋. 우리 또? 우와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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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저 찍지 말아주셔서. 와 근데 형 진짜 멋있었어 방금. 어떻게 그걸 놓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못 놓을 것 같은데. 멋있긴 하다. 저거 썸네일로 써주세요. 오늘 인서트 저거다.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 범규하고 휴닝이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명씩 물기실이냐고. 진짜 안 무서워요. 다른 거 할래요 그럼. 다른 거요? 엉덩이 여기 앉아보실래요? 아 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기 전까지는 조금. 아까 막 이렇게 올라타시는 거 잘했잖아요. 형한테 욕심이 있으시다고. 아까 이렇게 이렇게 넘겨. 이렇게. 우와 예쁘다. 아까 했죠? 네. 이거 한번. 이건 하죠 이거는. 이건 하지. 대신 발 쿵 떨어지지 않게 한번 해보세요. 네. 다리 한번 까딱까딱 했다가.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영. 그럼? 오. 잠시만요. 차가 좀 오르내서 시동이 잘 안 걸리네. 맛보기 맛보기. 집어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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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 터치. 그 저 어떻지? 아 저 내려가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아 잘한다. 아 진짜 너무 아파. 진짜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터치고는 잘하는데.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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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굴러 떨어져서 내려오면 돼. 자 해보라고. 뭐 하면 될까요? 그 고반절 찢는 그런 거 있나요? 고반절 찢는 거 너무 많죠. 친구가 고관절 푸는 게 자기 과제여갖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고관절 푸는 게 과제예요. 180도보다 더 찢는 게 이 친구 인생 목표예요. 아 진짜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찢는 게 목표예요 다리가. 이게 박수를 이렇게 찢는 게 목표예요. 돌아가서 박수를 쳐야 돼요. 빨빨빨끼리. 야 울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 아마 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굉장히? 우와 엄청 유리하시구나. 우와. 엄청 유리하시구나. 우린 부수 같아요. 당연해. 이거 이거 해봐. 이거 해봐. 한번 해볼게요. 진짜 도움이 될 거 같아. 이거 좀. 다리 옆으로 쭉 왼발 뒤꿈치를 밀고 왼발을 더 밀고. 야 엄청 많이 찢어져. 야 엄청 많이 찢어져. 오랜 손을 여기 넣을 거예요. 와 손 봐봐. 커다라다. 좀 더 올리세요. 그렇죠. 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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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찢어졌어.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냥 그냥 그냥. 그대로 찢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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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로 찍고 있어. 이 시대야. 아. 아. 잠재로 벌리고 있어. 아. 아. 근데 보니까 진짜 뭔가 TMI 같네요. 되게 좀 쓸모없는 약간. 눈동자에 둘레를 잴 수 있어? 이 동글이 뭐야? 어? 먹을뽕은 뭐야. 야 팔뚝 둘레. 이거 주면 돼. 야 빨리 좀 찍어봐 지금. 아이 이건 아니지. 에이. 야 우리 재봤자 도찡 대찡이야. 반올림해 반올림해. 어? 엄지보다 검지가 더 넓어? 뭔가 이상해. 아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야 해봐. 해봐. 야 얘 뭐냐? 야 얘 뭐야? 진짜 어이없어. 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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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